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20일이고 목요일이네요. 오늘 정치 논평국지를 하나 골랐고 여러분도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윤승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라고 전제 조건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태까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달라진 거죠. 여태까지는 인도적인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게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게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에서 길을 열어놨다. 이런 표현을 딱 제작할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그걸 어떻게 주어 담든지 간에.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것은 국가 간에 되게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될 일이고 가급적 표가 안 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특히나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도 가기 전에. 왜 그랬을까. 이런 데 대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오늘 위에 좀 전에 SBS 기사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그쪽의 SBS의 미국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 그나마 다른 방송사들의 내용보다는 깊이가 이만큼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왜 그 시도를 안 해보는지 왜 좀 더 짜내보지 않는지 아니면 알면서 용기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두 개 다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소시민이 이때까지 사실들을 바탕을 두고 이제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돼서 로이터통신을 찾아가 봤던 이 기사예요. 이게 이제 단독 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이 윤석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 공급, 오픈 도어라는 말이 영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 프로파겐다도 그렇고 어떤 특정 국가의 특정 사례들을 활용하면 그 명분을 만들기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중에 참전한 미군이 톰킹만 사건을 통해서 들어갔고 이라크 전에는 미국이 들어갔던 60만 명이 살상됐잖아요. 60만 명이 민간인 포함해서 걷어들어갈 때는 대량 살상 무기에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확인이 됐고 자, 그다음 이 기사가 언급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이 의문에. 이 질문이 큰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무기 지원 가능성인데 이것을 왜 미국 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깜짝 이야기고 주변 국가를 엄청나게 긴장시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몇몇 나라는 좋아하겠지만 몇몇 나라는 엄청나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적개심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 전체에 대한 적개심이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러시아에 나간 기업들이 어떻게 발을 닦았습니까? 러시아가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버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시락 나면부터 시작해서 전자업체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국민 기업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게 양국 관계에 상당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건 축이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지금 핵심적인 사안인가? 우리나라의 운명에? 전 세계적으로 바른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류가 바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이슈냐? 동의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먼저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로 돼 있는데 먼저 했다면 미국한테 김이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상회담 안건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회담 안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을 거거든요. 연비국하고 한국 사이에 그거에 번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깜짝쇼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하기에는 또 그렇게 그 이유가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나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한반도 정황이 엄청나게 불안해질 수 있어요. 이 발언 하나로 아무 소득도 없이 얼마 전에 도청 이야기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그걸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내용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죠.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됐겠죠. 내부에서 그중에서 한국은 대통령실을 도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사안이 심각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공혹스러웠을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155밀 리포터는 아마 판매가 된 걸로 33만 발 판매가 된 걸로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미국이 공혹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대통령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미국한테 더 호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더 아쉬운 부분을 긁어주기까지 한 거예요.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잘해주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상대방을 추종한다. 상대방이 오히려 진심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전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더 이상 지원해줄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CIA 국장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름 전까지 어떻게 발을 빼야 돼요.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체면을 손상 안 하고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에스처럼 부드럽게 잘 빠져나오느냐 해요.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 국제사회의 관심이에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해주는 관심이 그래서 정의의 사도로서 미국의 모습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서서히 연착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이런 걸 해주겠다 했을 때는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반가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전이 반전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를 써주세요. 이런 거예요. 결과가 어디 됐든지 간에 그게 당신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의 전황이 이렇고 향후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다? 나토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다? 프랑스와 또 노드 스트림을 폭파당한 독일 같은 나라들은 또 어떻게 향후 방향이 잡히겠다? 그런 전망은 여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SBS 기사에 보면 대통령 크레몰린 즉 러시아 대통령실의 언급 그 다음 러시아 대사의 언급 정도가 있는데 제가 스푸트니커를 보니까 외교부 대변인 그림 속에 있는 여성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이 있어요? 이게 아마 러시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윗선에서는 그만큼 적나라 이야기를 못해서 안 한 거죠. 이게 뭐라고 되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적대적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한반도의 핵심적인 안보 이슈에 러시아가 같은 방식으로 관여할 것 무기가 지원되면 이 이야기를 이 여자가 했어요. 국내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외교부 대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10월에 푸틴이 한 이야기와 같아요. 작년 10월에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 그때 부인했죠. 우리는 미국에서 보도는 났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10만 발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김일문서 유출된 거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확인했잖아요. 자그마치 33만 발을 폴란드에 팔았다고. 푸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다 맥락이 맞아요. 그때 이야기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 사실 확인됐죠. 우리는 부인. 이 사안에 있어서는 푸틴 발을 더 믿어야 돼요. 이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 직접 밝힌 바 있다. 푸틴은 당시에 러시아가 북한과 이 방향 군사협력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한다면 그래서 한국을 더 잘 타격할 수 있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포함되겠죠. 그런 협력을 재개해서 그들의 국방력을 키우는데 확 도와준다면 북한을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당신들은 기쁘겠나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좀 전에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한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작년 했던 이야기를 5개월 만에 다시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움직이는 방식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하나 자체만 해도 상당히 불안 요소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다뤘습니다만 시진핑이 사명님의 암을 확실히 하고 중국 러시아를 방문했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휴전을 중재하겠다. 나왔었죠. 얘기해서 몇몇 지금 유럽 나라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눈치 바른 곳들이 그리고 미국도 발을 빼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윤승일이 뱉은 발언은 이 두 나라를 패키지로 절구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절대 절명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중국 보도에서 나온 이야기의 글로벌 타임즈라고 중국에 있는 영문 웹사이트죠. 여기에 이제 뭘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금년 1월 달에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나토의 사무총장이에요. 스톨텐버그라고 노르웨이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 노르웨이는 미국과 함께 독일에 가스 폭파한 나라죠. 그래서 가스를 많이 팔아가지고 작년에 최대 수익을 내기도 했던 나라예요. 미국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더하기 플러스 알바 스스로 하는 사람이에요. 인기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녀갔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다룬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죠. 뭐라고 했냐면 죄송한데 제가 번역을 달지는 않았네요. 남한에다가 핵무기 미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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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다는 거예요. 그 말 그게 뭐냐. 지금 나토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한국이 협력을 해주면 한국 너희들 핵무기에 어떻게 손해를 대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암시를 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것을 중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한국이 대중국 전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핵무장을 통해서 그 핵무기는 중국을 향한 것이다. 물론 그래서 스톨턴버그가 이야기한 것은 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핵무기가 없다. 이런 걸 넌지시 암시했어요. 그래서 나토라는 체계는 그들의 핵무기를 서로 공유한다. 한나라가 공격받으면 다 같이 반격한다. 내가 공격받은 것처럼 이게 나토 군사동맹 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역을 한반도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것은 뭐냐면 스톨턴버그는 크게 중요하게 결정권을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니죠. 미국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밑밥을 깔은 거예요. 딱 미끼를 던진 거예요. 이런 가능성도 있다. 도와다오. 한국 생산력이 있으니까 지금 유럽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려고 하더라도 무기가 없잖아요. 무기가. 생산 시술도 없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전이 다시 전황이 회복돼서 다시 불붙는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바라는 카드인지도 몰라요. 나를 그런 카드로 써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푸틴하고 원수되는 거죠. 더불어 시진핑까지죠. 그 둘이 노령하겠습니까? 평생 검찰을 하던 윤석열이 노령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 1년 경험해 보셨잖아요. 스스로 이야기했었잖아요. 정치력이 경험이 부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겠다. 그래서 정치력이 부족한 거 경험이 부족한 건 확실해졌어요. 두 번째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안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1월달 이야기를 했고 그때 우리가 윤석열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공개 발언을 하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이게 나온 이야기예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북무인기 용산대회 작년 말에 나왔죠. 터졌죠. 정부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그때 충격을 심하게 크게 받았다. 우리가 대통령실이 그래서 대응책을 모색하려고 했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으나 미국의 힘에 눌려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그래서 미국 핵이 우리 거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대두됐죠.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것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외 언론에 이야기까지 한 마당인데 그게 몇 개월 만에 바로 폐기됐죠. 언급은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와 상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죽였을 수도 있다. 나는 분노한다. 북한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핵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발로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한테 계속 밟혔죠. 핵 공동연속 미국이 가진 핵을 우리 끝은 공동기획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좀 전에 나토의 스톰텐버그 사무총장이 언급한 내용들도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토의 테두리에 들든지 아니면 동북아에서 쿼드든지 따로 나토급에 해당하는 군사동맹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동의하느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에서 시작됐고 스톰텐버그의 발언과 일치해요. 그리고 이게 생명력을 가졌었죠. 오세웅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진심이구나. 지금 오세웅은 뭐랄까 지금 국민의당의 주류가 아니죠. 그래서 주류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크다고 봐요. 그가 그런 말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대신 이야기해줄게. 이런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저께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가능성 발언은 그가 얻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어떤 미국에 최선을 다하는 고의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바지까랑이라도 잡는다. 나를 아무리 싫어하고 발로 걷자 내더라도 다시 달라들어서 바지까랑이라도 잡는다. 그런 도청 이슈가 제기돼서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한국과의 관계가 손상될까 봐 동맹국이고 한국이죠. 그것을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가려움까지 다 긁어주니까 그런 표현을 섬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어떤 시어로든지 그간에 자기가 작년 12월 말에 늦게끔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한국이 한국이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스토텐버그의 이야기처럼 한국이 핵우산으로부터 완벽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 또 그렇기 때문에 굴욕적인 외교라는 국민적인 거대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일본과의 틀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최선의 준비를 다했다. 미국의 성인을 보예라. 이런 입장에 있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에서 정치논평 98편인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북한에 미국에 가장 호전적인 북한의 핵탄두 그리고 날로 발전해가는 그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우리 윤승열이 느끼는 그 이상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미국은 윤승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 정부에서는 우리가 공포를 인식 안 했지만 이 대통령은 공포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임기는 5년이다. 4년 남았다.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인 공포다. 한국의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 다른 게 없다. 그렇지만 미국은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북한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든 손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핵 보유국가로 인정을 받고 나서는 미국에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그걸 모르는 거죠.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가 검사로서 김건희를 만나서 그 계단을 밟아와서 대통령이 됐던 그 방식 정에 의한 정치 그것도 주어진 그룹 내에서 뜻이 있지 않고 옳고 그름이 있지 않고 이해관계를 위해서 주고받는 그걸 정이라고 표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동문길이니까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통령이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정도에서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국제정치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으면 그건 안 통하죠.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개인의 공포다. 미국은 미국 나라 전체의 공포다. 수십 년짜리 술의 무게는 다르죠. 그리고 미국은 힘이 세다. 한국은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미국이 제어를 하고 있다. 지난 무인기 사건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렇지만 바이든은 오바마 시절의 부통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모든 걸 본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까지 그리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인기 이후에 빈번해지는 한미 간의 군사 공동훈련은 그 목적이 우선 북한에 대한 대응이겠지만 북한의 탄도탄도 많이 쏘고 있으니까 동시에 남한에 대한 제어이기도 하다. 항상 미군과 같이 붙어있죠. 독자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50도 50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알기에 그렇게 설명을 해보면 윤석열의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과 발언이 이해가 돼요. 그런 방식을 던져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증명에 보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명박 생각이 나요. 이명박이 옛날에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가 어려움을 돌파하고 건설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세계시장에서 현대건설이 내가 그걸 해봐서 아는데 이렇다. 윤석열은 윤석열 나름대로 아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역이지만 검사로서 성장해서 아주 좁은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좁아요. 하늘을 보는 시각도 각도도 좁죠. 거기서 올라온 그 기술 가지고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훨씬 더 스케일이 크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시야 은 되게 좁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의 종전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 이라면 시진핑 푸틴 을 같이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위험한 사인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 대응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우크라이나 에서 종전을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서로 딱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가급적 넓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중단돼 있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단돼 있던 북미 간의 평화협정 그거를 막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해요. 즉 윤석열이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되겠다 핵을 손을 대야 되겠다 라는 부분은 남북이 동시에 핵무장 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미국의 주장은 입장은 뭐냐 한반도 비핵하다 그거는 북미 종전협정 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1년 전만 해도 그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미국의 선택에 따라서 타이밍을 잡고 싶은 건데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이 끝나야 되는 마당이고 중국이 부상 하고 있고 중국이 새로운 리더십 을 보여주고 있죠. 싸움 해서 남을 때려서 혼내줘서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극화됨을 인정해 주고 있죠. 미국이 핵고 이라는 걸 막아주면서 중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대표적인 예가 중동 사우디 하고 이란을 화해시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거 큰 위협이에요. 미국의 리더십에. 미국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제안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전을 연착륙하는 데 있어서 나를 써달라. 이런 용도예요. 엄청나게 몸을 낮춘 거죠. 우선 많은 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다 감수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큰 그림이 없다. 감정적이다. 내지는 내가 평생 대통령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하려면 받아주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안 해올시다. 이 카드 받아줄 수 있어요. 새로운 제안으로. 그런데 다르게 한국에 있는 정부한테 요구하는 내용. 즉 예를 들어서 담대한 구상을 시행하라. 이런 부분은 양보 안 해요. 그걸 윤석열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고마워.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당연히 알지.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게 검찰에서 배운 정치하고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세계적인 외교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거 감을 서로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큰 불행이죠.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국민한테도 그렇고 그게 지금 우리를 질곡으로 빠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질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그래서 아까 러시아하고 중국 이야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그렇게 쉽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구속으로 쳐박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산전수준 다 겪은 지도자리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듬도 버거워하는 그런데 우리는 바이든 밑에 꽉 묶여 있잖아요.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자존성을 더 상실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더 저는 미국의 종이 될게요. 제발 이건 봐주세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박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으면 미국은 하고 싶을 해요. 그게 국제 질서예요. 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마가 이만큼 먼저 희생해 줬으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떡 하나 더 얹어 주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북한도 북한도 시기를 딱 맞춰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죠. 화성 17호 3월 16일 화성 18호 4월 3일 이 사이에 한일회담이 있었죠. 이거 미국 맡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때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켓 기술 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북한의 어떤 뭐랄까 벼랑 끝 전술을 감안할 때 탄도의 정확성 같은 건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미국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냥 대도시에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군사시설 할 필요 없어요. 장기전을 할 게 아니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북한의 방식은. 그래서 어려운 거죠. 미국의 그 마음을 몰라요. 윤석열은. 그게 우리 전체 불행이죠. 현재. 크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뵙고 다닌다는 게. 미국은 이용만 하고 절대 우리의 뜻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거리를 둘려고 그러겠죠. 자기 그들은 다 원하는 다 가져가면서. 그게 그들이 보여온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제관계도 그래요. 냉정하죠. 그러면서 또 일본하고 또 약간 일본이 군사적 위협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이 이런 핵 의뢰도 소개를 했죠. 헤이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일본의 쓰나미 촉발 위협하고 상관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일련의 사안들을 봤을 때 도청권 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아무래도 사귀고 평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귄 다음에 평정을 유지한 다음에 상대방의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동맹이 아니죠. 친구가 아니죠. 높낮이가 큰 거죠. 하인이죠. 하인. 시킨 대로 한다. 종을 쓸 수 없어서 하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시다시피 중너 동시 경계 있음이 고조됐다. 이거는 윤석열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나 윤석열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바직 과정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난 모른다. 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모르겠다. 어쨌건 날 도와다. 선생님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한 품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흐름을 잃지 못한다는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분위기가 이미 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 빠른 나라들은 움직이잖아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중국도 나서고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잘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번에 유출 문서가 보여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우크라인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 없어요. 대중국 예산만 있어요. 국방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50조를 지원해줬잖아요. 그 종이 끊어지면 뭘로 싸우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앨런 머스크도 떠나갔잖아요. 지금 국가가 가난해 가지고 베트남 전에 우리 군대를 파병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실제 내용은 비슷해요. 병사만 안 가고 무기만 보내는 그것만 다르지. 그때도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자유의 전쟁으로서 베트남 전쟁을 포장했잖아요. 호주 군도 필리핀 군도 태국 군도 우리 한국 군이 제일 많았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모르죠. 한국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우리 방산 없이 있는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 보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엄청나게 개강시킬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걸 원치 않아요. 너무 지나치면. 적당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좋은데 발목 이상으로 올라오면 싫어해요. 왜냐?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관계를 깊게 해주거든요. 한국이라는 반감이라는 공통 국무를 이용해서 그거 바람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힘을 써서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를 더 이상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미국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용하는 선에서 쓰고 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주위에다 척을 지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 핵무장권 불과합니다. 같은 이유로 인해서.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지 않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감을 못 느껴왔지만 우리가 북한을 강력하게 적대시하고 우리 스스로 그래 너희들 핵을 못 쓰게 하면 내가 직접 개발하겠어. 핵기술이라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했을 때 그러면 무기 대 무기의 게임으로 생각한다. 북한과 남한이 같은 민족이 아니다. 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든다면 상대방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북한이 보고 있겠습니까? 중국 러시아는 정치적 압박 경제적 압박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북한은 행동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윤석열이 미국에 제어를 뿌리치고 독자적인 행보를 나선다면 북한이 가장 먼저 대응할지 몰라요. 그런 판단이 소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몽이에요. 10여 건 이내에 경제력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국가 경쟁력으로 봐서는 이미 5위점 되는 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핵전쟁의 위협으로 바로 내몰리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윤석열의 발언은 그런 걸 암시한 거예요. 박색근에 자꾸 내려졌는데 미국이 안 들어준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해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복자행복 이런 수순이 은혜도 읽히거든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생각하는데 지성이면 냉혹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럼 그게 그와 우리 한반도 전체를 질곡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썼죠. 이번에 이루지 못하면 미국이 OK를 안 해주면 다른 방식 더한 방식을 동원 예상이 된다. 직접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립이 격화되고 분쟁 가능성이 급 상승한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 행보를 간다. 지금 우리 윤석열의 미국에 대한 행동과 언급을 봤을 때는 거기서 팽을 당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보이거든요. 강력하게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고립되고 나라는 정치 외교적으로 타격이 있겠죠. 우리나라 내부의 민주주의로 크게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남북 간의 분쟁 가능성 까지 언급이 되게 되면 그건 앞에 언급된 경제적 타격 민주화의 손상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의 손상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전세계는 다극화의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1등 국가 하나만 있고 그 다음 두 국가가 대책점을 세우고 내 밑에 따로 모여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따로 러시아 따로 유럽 따로 지금 중동 또 동남아 또 남미 따로 그런 그룹을 형성 하면서 여러 가지 축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SBS 기사도 그렇던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해전에 도덕성 이란 부분에서 전세상 모든 나라가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그룹은 아프리카는 중국에 영향을 받는 나라 많습니다. 러시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동남아시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그 추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요. 다극화된 세상이.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행보는 뭐냐면 이분법의 극치예요. 흑 백 놀리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 같은 거예요. 넌여름 더위 같은 거죠. 찬바람 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덥잖아요. 그런 상황이 마지막 불꽃이다. 승량불도 꺼지기 전에 확 타오르잖아요. 그 매개자가 우리 한반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생각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면 전환이 크거든요. 국면 전환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마음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이 미팅 의젠다이도 없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럼 미국은 알겠다. 너희가 호의를 베푸는 부분 내가 감사히 받고 이건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서운해지는 거죠. 사실은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판세를 못 잃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나의 욕심대로 세상에 돌아가리라고 믿는 건데 그게 내가 한국 대통령이 되는 데는 통했지만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너희가 너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